이거 보라고! 그건 우리가 먼저 찾아낸 물건이야! 어서 돌려줘! 돌려달라고? 흠, 어림없는 소리 이건 원래 레조님의 손안에 있어야 할 물건이다 그러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? 어, 그래, 맞아 하지만 거기 있는 레조가 진짜일 경우에만 맞지? 흠,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? 니! 마테라! 안 돼! 들때 안 믿지지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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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동안 안 보이더니 그동안 꽤 멋있어졌는데 아주 잘 어울려! 복제인간 레조! 어, 어, 어! 흠, 마법 실험에 의해 만들어진 복제인간에게 마법 자료를 집어넣고 원격 조작을 하는 거야!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류 마법사가 흔히 쓰는 방법이지! 하지만 어차피 복제는 복제일 뿐이야!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질 않았던 거지! 그래서 보다 완전한 복제인간을 만들기 위해 레조의 유산에 눈을 돌리게 된 거지! 그리고는 유산이 있는 곳에 걸어놓은 봉인을 풀기 위해서! 어떻게 해서도 빛의 검이 필요하게 됐던 거야! 흠! 일이 대충 이렇게 된 거라고! 그렇구나! 그래서 그렇게 정글스란 녀석이 날 끈질기게 따라다닌 거였구나! 아, 이제 알다니! 뭐! 결국엔 연구소의 봉인을 우리가 풀어준 게 됐지만 말이야! 안 그래요? 앨리스의 꼭수각시 인형! 흠! 거기까지 알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군! 하지만! 지금 와서 그걸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? 바로 우리들이 승자라는 거다! 그 석판만 우리에게 있다면 말이야!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이군! 이 석판의 힘을 말이야! 희나 언니! 희나 언니! 정신 해리세요! 이 정도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? 마왕 사브라니 구두와 싸우기 위한 이 마력이 그렇게 간단하게 쓰러질 줄 알았나 보지? 응! 뭐, 뭐지? 이건 대기 뭐지? 이 사악한 힘! 앨리스! 지금이 와서 그걸 끄집어내려!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? 무슨 짓을 할 거냐고? 이 모든 건 다 너희들을 쓰러치기 위해서다! 레저님의 원수! 오늘이야말로 그대로 갚아주겠다! 제대 잠깐만! 우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난리를 피웠단 말이야? 레저님이 남기신 마지막 무기로 레저님의 원안을 갚는 거야! 그게 바로 레저님에 대한 도리지! 이 연구실에서 나와 레저님은 백마슬의 연구에 몰두해 있다!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옆에서 레저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둔 거죠! 모두 다 그분에게 진짜 미소를 찾아들이고 싶어서였어! 하지만! 어째! 어째! 왜! 뭐 때문에 때로만은 고쳐지지 않는 거야! 왜 나만 언제까지나 이런 너두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지! 전망을 한 레저님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도 실전하는지도 알 수 없는 현자의 볼에 마지막 희망을 걸으셨어! 날 그냥 남겨주셨어! 혼자서 길을 떠나셨어! 그런데! 이건 완전히 앙가풍이고 시끄러워! 너희들이 레저님을 빼앗아간 건 변함없는 사실이야! 레저님의 소식을 듣고 난 생각했어! 너희들도 그대로 당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야! 자! 이제 됐겠지? 레저님이 남기신 유산 이 석판에 가두어진 힘을 풀어놓아 리나임버스! 널 쓰러뜨리겠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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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때문에! 덕분에 마력을 푸여놓아선 안다! 랩땡에이니라! 방해물이다! 네 녀석! 에이리스! 진짜 레저를 이긴 우리가! 복제 인간 정비에 질 줄 알았나?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가?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걸요? 뭐야? 복제 인간이 진짜를 등가하지 못한다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리나! 정신 차려라! 대개요 리나님! 빨리 상당히 힘을 멈춰야해요 나 참 진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! 그리스하는 위안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곤 할거요 땅에 저 끝에서 부활하여 그대와 제약한 자에게 힘을 부여하라! 마수 자나차! 뭐라고? 안 돼! 마수 자나차! 궁극적인 마법의 정체는 마수 자나파의 부활! 유지기! 사일락의 마을을 반열의 눈으로 물아넣고 검의 전사에 의해 틀어주고 난 후에도 무한의 도끼를 끊임없이 도인했다니 마수 자나파! 마수 자나차! 뭐여! 분명 이 녀석이라면 마왕 샤브라니 부주에게 대항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다 해도 그렇지 정말로 물물을 가르지 않을 땜이구만! 흠 안 돼요! 이벨 위사가 마크가 구하라고만 있어요! 이리! 이리! 나도 갈께! 흥! 좀 얌전이 있었소! 뭐죠? 안타깝게 됐네요 어쩌수 이 밴드는 특별한 거라고 그런 건 나한테 통하지 않아 그랬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소용없다니라 모노보이킹 자 이제 단념하시지 앨리스 지금이라면 목숨만은 살려줄 수 있는데 야 이봐 뭘 믿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야 좋아 이봐 카오린 지금 뭐하자는 거야 니나 넌 죽었다 넌 죽었다 어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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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 그래 어디 한번 동료들끼리 살아보시지 그 사이에 난 그 사이에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의 힘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한 Asi 나의 힘을 runter benefiting Pluto 은하 너의 힘을 안타 너의 힘을 안타 나의 힘을 안타 제가 말이에요? 그거라면 제가? 넌 안 돼! 어디서요? 쉴 필요, 빨리! 네, 네... 플레이어, 에로우! 좋아,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거지? 어, 그런거였구나 잠깐! 사오리 이봐, 리나 그런게서 뭐하고 있는거야? 어, 리나! 지금 그런거 알았어, 한다, 한다 이봐요, 리나 언니 지금 그러고 싶은데가 아니라고요 저기요 저 자석이 어느 사이에? 큰일이야 이대로 이따가 마스가 부활하고 말겠어 이따가 dementia 섬 이, 이건 연구시설 그 자체가 마법진으로 돼 있어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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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말 대단해, 이게 바로 레저가 남겨는 힘이란 말이지 큰일이다 한발리됐어 부활한다, 마수가 지금이야말로 레저의 원스레 어떡해, 이라지게 뭔가 잘못하신것 같은데, 그럼 곤란하지 유산을 손에 넣은건 바로 나 이렇게 된 이상, 당신은 노휠이아 방해물일 뿐입니다 이슈가, 언니가 무슨 짓이야? 이건 말도 안돼 안심하십시오, 앨리스 레저의 원하는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단, 제 의지로 말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복제인간의 레저가 자나파의 부활을 도납해두고 자기를 만들어준 앨리스를 쓰러뜨리다니 이게 대체, 어떻게 된거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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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